이번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50%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가리켰습니다. 다만 주변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문재인, 안철수 두 후보가 박빙이었습니다. 계속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. 5명의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 물었습니다. 응답자의 50.2%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라고 답했습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6.6%였고,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.2%,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0.6%,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.2%였습니다. 주변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 30.4%, 문 후보 28.5%였습니다. 권역별로 서울 지역에선 문 후보 41.2%, 안 후보가 27.3% 지지를 받았습니다. 호남 지역에선 안 후보 44.1%, 문 후보 41%였습니다. 대구 경북에선 안 후보가 36%, 문 후보도 25.7%였고, 대전, 충청 지역은 두 후보가 접전이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 방송국 Tag TV조선에서 관찰 국 frost